지금 혹시 절 보고 계십니까? 신경 쓰지 말고 먹어요 자세히 보니까 인물이 빚어놓은 것 같구나 그래서 그런지 앞을 못 보는 게 더 애자 안 하네 그렇지요 잘 챙겨줘라 그래 쓴비도 좀 넉넉히 주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할머님도 성원씨가 마음에 드시나봐요 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뜰히 챙기나 할머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어요 여사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챙길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왜요 불편하세요? 필요하지 않은 일에 공들일 사람인가? 나경씨가? 저도 사람이에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돕고 싶은 마음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구들한테 다 소개할 작정인가? 한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왜 갑자기 그렇게 경계를 하세요? 경계를 하긴 누가 경계를 해 은근슬쩍 말만 되는데 뭐 있다니까 저 여자하고도 분명히 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나경씨가